스타벅스는 대가지 통김 마카롱 스타벅스는 대가지 스타벅스는 정말 맛있어 저는 스타벅스 politique 스타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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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밖에서 많이 받는다. 자 여러분의 영상은 어떻게 되o? 마지막으로 먹어 restoring 자. 나를 많았어. 가방에 있는 포도. 음료에 넣어야지. 음료에 넣어주세요. 손질이 잘 안하면frontunci에 있는 자. 이곳을 엄청 많이 넣어버려줍니다. 양념장 쫀득쫀득 자고신들 아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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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이라 진짜 예쁘죠? 10분이라 진짜 예쁘죠? 얼마나 더 맛있게 fre고 싶은데 너무 맛있을때 좋은데 조금 더 맛있을때 다 먹기礼터 먹기 딱 좋은데 너무 맛있을때 лем글말이 는 손가락으로 먹기 정말 같아요 고소한 맛 너무 맛있는데 끝났어요 저는 다 엉뚱한 것 같아요 다 엉뚱한다는 말이죠 다시 마실거에요 새우는 다 엉뚱한 것 같아요 수고하니 다 엉뚱한 것 같아요 다 엉뚱해요 다 엉뚱해요 다 엉뚱해요 다 엉뚱해요 다 엉뚱해요 진짜 맛있다 오랜만에 불고기 기본 맛있어 먹을게요 기본부터 프렌치토스트로 변경했어요 너의 송개 역시 싱싱한 소스 jaz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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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bit mat 고추냉이 아삭아삭 고춧가루 아사타타타 올리마을 먹었던 완전 맛있다 오늘은 루티 주션만 다소카침 후우 크림을 많이 먹어서 맛있어. 스팸. 다진마늘. 피자채.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. 사과함 사과함 큰 이 꾸덕해 고춧가루 오이 이번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용 menggunge 완전 맛있어 청년 떡집에서 사온 우유 케이크 맛있게 먹을게요 오랜만에 우유 케이크 됐다 됐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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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는 진짜 독특하고 오유는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요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맛있게 먹는 거 같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멍땡 에그랑 통김마카롱 별 크게 없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에그랑 통김마카롱 박어먹는 중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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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 달콤하게 맛있어요 콕콕콕 스파게티 한복 스테이크 맛있게 먹을게요 한복 스테이크 너무 맛있어 멍땡 너무 맛있어 맨날 쫄깃 잘 초콜릿 쫄깃쫄깃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홍콩화로 슈크림 짙습니다 파프리카 크림 진짜 많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완전 맛있어.